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테랑 고수경입니다. 이제 3월 학평도 끝났고 선생님의 스피드 빅킬러 유정태강이 개강이 되는데 이게 왜 3월 학평 끝나고 개강을 하냐면 3월 학평에서 우리가 개념부터 기축까지 좀 훈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신통치 않을 수도 있어. 그 이유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좀 이제 공부해서 알겠단 말이야. 거기서 조금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점수가 좋아지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스피드 빅킬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스피드 빅킬러 애들 OT인데 자 빅킬러 특강 뭐 수강평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다라고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일단 빅킬러 주제가 있습니다.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번 올해는 첫 번째 오비타가 양자수 반드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배치 나옵니다. 주기적 성질 두 문항 나옵니다. 화학기란 모양이 보어 모델이라고 하죠. 뭐 이건 어렵진 않으나 자 분자 모양 자 그 다음에 용의 농도 그 다음에 phpoh 동위원소 산화수로 개선 맞추는 거 또한 금속의 산화환원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아 나는 이럴 수 있잖아요. 2번 뭐 1번 그 다음에 나오긴 괜찮은데 뭐 여기가 좀 불편해요. 나는 어떤 친구는 반대로 여기가 불편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약간 불편한 단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고난도냐 그거는 아닌데 그쵸? 근데 이거를 어 이거랑 똑같애. 여러분 마음이 어 나는 이걸 만약에 여기서 몇 개 틀렸을 때 내가 여기 개념 모르나? 아니 난 여기 개념 아는데 왜 틀리지?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과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조금 달라.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좋은 점서 나와요. 오케이? 요게 작년에는 기체 양론을 여기 넣었었는데요. 올해는 기체 양론은 CNI 특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 워낙 많이 틀려서 그래서 CNI 특강에서는 기체 양론 양적 계산 중화 반응을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수업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이거야. 개념은 어느 정도 됐잖아. 개념이 전혀 안 되는 친구는 이걸 들으면 안 되겠죠? 자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내가 원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 각 셔터마다 주제별로 이렇게 놨어 내가 개념 1단계를 넣어놨어. 음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거다. 근데 이걸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왜? 출제는 이렇게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단계 개념 2단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의 들으면서 어 내가 1단계 저건 알아. 그럼 당연한 거고요. 2단계 어 저거는 저렇게 훈련하지 않았는데 라고 한다면 이게 필요한 거죠. 아시겠나요? 어 그 이유가 왜 여기 점수가 안 나오냐면 대다수의 문항이 자료 분석이에요. 표로 나온다 그래프로 나온다 이런 거거든. 그치? 이때 자료 분석에 대한 문항이라는 건 항상 외치는 개념의 역순이에요. 역순. 오케이? 즉 딱 봤을 때 튀어나와 줘야 되는 문제의 흐름이 있는데 어 보통 이런 거죠. 어 어떤 개념이 있을 때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그러면 걔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항을 다 잘 봐봐. 기출을 풀어봤다면 누군지 주어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로 누군지 알아내는 거야. 거꾸로 그치 않나? 그 역순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엔 세 번째 설아보면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선생님 저거 외워야 되나요? 근데 질문하는 게시판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외워요. 내가 외우라고 강조하거든. 이런 거랑 똑같아. 이번 삼월학표만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거겠죠? 어떻게 나왔더라? COF가 나왔었나요? 분자 모양에서? 그치? 이게 나왔을 때 이번에 뭐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으니까 좀 더 쉬웠겠지만 삼월학표에서는 일반적인 컨셉에서는 CNOF란 말이야. 여기서 XY2랍니다. 딱 이름 보는 순간 튀어나와줘야 되거든. 누구예요? CO2 아니면 OF2거든. 여기서 NO2는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분자 모양엔 NO화함으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야. 연습이. 그쵸? 이해돼? 만약에 이름이 XYZ라는 거야. 그럼 얘는 딱 부르니까 뭐야? FCN 아니면 뭐야? NOF야. 딱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들을 때 그냥 그냥 듣지마. 막상 혼자 시험 볼 때 얘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순간 문제가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건 제발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거든. 여러분 실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관대한데요. 어디서 실수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게 고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풀 때. 항상 이건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야.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야. 그걸 여러분은 아, 실수야. 다음에는 안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실수가 이라는 단어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그 포인트를 내가 다 다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그래서 아, 이것 또한 문제풀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훈련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량은요. 스피디하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측하는 강의는 한 13강 정도? 짧아요. 한 40분짜리 13강 정도. 이렇게 진행할 거야. 30, 40분 정도에.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충분히 들어요. 약속하건대 이걸 듣기 전과 후는 완전하게 다를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개념 다 안다. 그러지 마시고 점수가 좀 신통치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